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자 필터본 인사드립니다 아, 이 피터본 씨는 아침마다에 나가지고 인기상탈식 이 가수입니다 엄청 즐겁게 즐거워요 그래요, 태도 지금 참 잘 나오고 있죠 네,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있어요 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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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! 나와! 누구야! 맞아요 아, 저기! 아, 아니요 난 저거 킥 치면 절대로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던지 작던지 이래야지 그래야 또 내가 무뚝 서보이잖아 제가 보니까 도찌개진이야 자, 네, 오늘 피터본 씨와 즐거운 시간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